지금 당신의 피부 고민. 엘루자이가 항산화 앰플에서 답을 찾다. 농축에 농축을 더한 한 방울의 힘. 영양 성분이 집약된 리얼 고농축. 앰플이 피부에 닿자마자 마법처럼 싹 스며드는 놀라운 경험. 그리고 당신의 피부로 직접 경험하는 항산화 앰플의 힘. 촉촉하고 윤기 있게. 영양 충전, 수분 충전. 더 쫀쫀하게, 더 힘 있게. 피부 속부터 힘 있게 차오르는 파워 오브 스킨. 바로 이것이 항산화 앰플. 엘루자이 파워 비타C 앰플. 시간 앞에 무너진 피부를 채워주기 위한 특급 프로젝트. 프로폴리스, 물약, 비타민C 핵심 3종이 선사하는 항산화 앰플. 미백주름 이중기능성. 피부 시간을 되돌리기 위한 7주. 49일의 약속. 엘루자이의 2019년 야심자. 2019년 피부 탄력의 혁명. 고농축 앰플의 영양 성분을 피부로 경험하라. 엘루자이 파워 비타C 앰플. 7일 무료 체험 실시. 7주 프로그램 중 일주일, 7일 동안 사용해 보십시오. 푸석하고 늘어진 피부에 영양 성분이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직접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자신 있게 실시하는 무료 체험. 조금이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100% 환불 보장. 시간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여자의 피부. 주름, 모공, 잡티, 탄력을 잃고 푸석한 피부. 지치고 힘을 잃은 피부에 전해지는 한 방울의 힘. 피부 본연의 활력과 속부터 뿜어져 나오는 건강한 윤기. 항산화 앰플의 비밀은 성분. 꿀벌이 벌집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프로폴리스. 동방 박사가 예물로 드렸고. 이집트, 인디언들이 소중하게 사용해온 신비의 성분, 물약. 항산화 물질로 미백 효과가 뛰어난 비타민C. 핵심 성분 3종을 비롯하여 녹차 추출물, 라벤더꽃 추출물, 키모마일 추출물, 로즈마리 추출물 등 다양한 허브 추출물 등. 보습 영양 성분을 꽉 채운 영양 덩어리. 영양폭탄. 에센스보다 고농축이 앰플. 짧은 기간 집중 케어를 원한다면 앰플로. 바르는 즉시 피부에 싹. 탁월한 흡수력으로 끈적임 없이 피부에 산뜻하게 스며드는 앰플의 힘. 고농축 영양 충전. 고보습 수분 충전. 예민해지기 쉬운 피부 진정 효과까지 플러스. 푸석하던 피부가 촉촉하고 탱탱하게. 유분이나 기름기가 아닌 영양과 수분으로 즉각 변화. 영양 성분이 속부터 채워지면서 반짝반짝 윤기가 돌며 맑고 투명한 광채 피부. 영양 충전. 수분 충전. 자연에서 추출한 신비한 프로폴리스와 모리아. 그리고 비타민으로 꽉 채운 탄력, 보습, 극광. 항산화 앰플. 미백과 주름 이중기능성. 칙칙하고 거뭇거뭇 올라오는 피부 고민도. 환하고 맑고 투명하게. 탄력을 잃어 처지는 피부 고민도. 속부터 차오르는 탱탱함과 탄력을. 미백과 주름 이중기능성을 경험하는 49일. 7주간의 피부약소. 항산화 앰플. 엘루자이 파워 비타시 앰플. 산화방지캡으로 밀폐 포장하여 신선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별 포장. 7일간 사용하는 10ml 앰플 7개. 49일 7주 프로그램의 기적같은 가격 할인. 기존 99,000원에서 파격 할인. 29,900원. 잠깐. 지금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에겐 27,000원에 판매되는 엘루자이 달팽이 영양크림. 100ml 정품을 더 드립니다. 영양과 수분으로 채워지면서 피부 본연의 물광 느낌 그대로. 번들거리거나 끈적임 없이. 촉촉하고 영양크림 하나만 발라도 피부톤이 달라지는 효과. 아침에 바르면 하루종일 외부 환경으로부터. 저녁에 바르면 밤새 당신의 피부를 케어. 항산화 앰플로 시작하고 영양크림으로 마무리하는 간단하고 손쉬운 스킨케어. 또 하나의 혜택. 1 플러스 1 할인. 한 세트에 한 세트를 더. 두 세트를 구입하시면 만원 할인 혜택까지. 피부에 바르고 나면 싹 스며드는 느낌이라고는 할까. 탄력도 생기고 수분감도 있고. 다음날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가장 좋은 건 피부가 쫀쫀해지면서 확실히 피부에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일주일, 7일간 엘루자이 항산화 앰플을 경험하다. 촉촉하고 윤기 있게. 쑥부터 환해지는 화사한 피부. 피부 시간을 되돌리고 잃어버린 젊음을 꿈꾸게 하는 한 방울의 힘. 항산화 앰플, 엘루자이 파워 비타시 앰플. 엘루자이가 항산화 앰플에서 답을 찾다. 농축에 농축을 더한 한 방울의 힘. 영양 성분이 집약된 리얼 고농축. 앰플이 피부에 닿자마자 마법처럼 싹 스며드는 놀라운 경험. 그리고 당신의 피부로 직접 경험하는 항산화 앰플의 힘. 더 쫀쫀하게, 더 힘있게. 피부 속부터 힘있게 차오르는 파워 오브 스킨. 바로 이것이 항산화 앰플. 7일 무료 체험 실시. 7주 프로그램 중 일주일, 7일 동안 사용해 보십시오. 푸석하고 늘어진 피부에 영양 성분이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직접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자신있게 실시하는 무료 체험. 조금이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100% 환불 보장. 7일간 사용하는 10ml 앰플 7개. 49일 7주 프로그램의 기적같은 가격 할인. 기존 99,000원에서 파격 할인 29,900원. 잠깐, 지금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에겐 27,000원에 판매되는 엘루자이 달팽이 영양크림. 100ml 정품을 더 드립니다. 항산화 앰플로 시작하고, 영양크림으로 마무리하는 간단하고 손쉬운 스킨케어. 또 하나의 혜택. 1 플러스 1 할인. 한 세트에 한 세트를 더. 두 세트를 구입하시면 만원 할인 혜택까지. 50분 3 일참 빵듦. 46. 감사합니다.